조해찬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오 박삭뚜 바질슛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울산시벤19단 조해찬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오 박삭뚜 바질슛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울산시벤19단 어 지금 굉장히 센스있는 득점이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킥으로 지금 침투패스를 넣었고 날카로운 프리킥 여러차례 보여줬습니다 쇼! 골! 빠른시간 내에 동점골 정주FC 1대1을 만듭니다 네 지금도 이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날카로운 프리킥 여러차례 보여줬습니다 쇼! 쇼! 골! 빠른시간 내에 동점골 정주FC 1대1을 만듭니다 네 지금도 이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고스! 살아있습니다 자 집중해야됩니다 지금 네 일단 태클로 울려줬는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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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